달러하오예 오늘의 컨텐츠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목소리는 비웅신이어서 자주 나오지 않았던 친구지만 매우 익숙한 닉네임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정말 목소리 좋았죠? 항상 저랑 게임을 하면 정글로 저의 영상을 도와주던 친구입니다 이렇게 직접 소개를 올해만 하게 된 이유는 이 친구가 3월 16일 이후로 국방에 부름을 받고 현실 배그를 찍으러 가는데요 2개년 동안은 제 영상 속에서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친구 선마를 오늘은 제가 직접 선마를 케어해주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나지 않나요? 선마 아 너무 신나고 누가 이 새끼야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자 가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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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웅신새끼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줘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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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만난 한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리시는 충전형 물력드냐 아니면 포션색이드냐 가쥬아 그냥 충전형 대세요 안 물어봤다 패스 가자 이제 너 가고 나면 내 누가 내 어 병신같은 욕설을 받아주냐고 어 근데 얘가 진짜로 제가 막 까고 있지만 얘가 착하고 재밌으니까 같이 까는거지 어려우면 까지도 않아요 으 을 을 을 을 을 을 정글 개잘 돌고 있거든 가쥬까 한번 가쥬까 가쥬까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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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쥬까 가쥬까 아뇨 아뇨 가쥬까 아뇨 아뇨 하아 와아 진짜 잘했다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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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W 두개 찍어서 씨발 망했다 아 아 아 안돼 와 W 와 W 막아 개높아 미치 최고야 또 가줄게 또 가줄게 또 가줄게 아뇨 아뇨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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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지켜줬다 버거 와버버버버버버버 va 아니 아잇 야 그던 끈 먹을 수 있잖아 어릴 살까 안되는거 있어 아 진짜 내가 너한테만 가져길려고 했는데 이건 가져야겠다 으악 와 와 쓰 이렇게 때면 뭐 시 잘한다 뭐야 이거 왜 없어 안 맞은 거 였구나 하나 피가 안 다네 새로운 약임? 아니 이런 건 약으로 쓰면 안돼 약이 아니야 이거는 독약이야 독약 평소에 파는 건 독약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아니야 조심히 해라 네 고까 이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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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템 빚지? 네? 네? 내 텐 믿지? 믿겠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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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자 가자!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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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와야지 어이구 미달리 여기 헤헤헤헤 오오오오 아아이 진짜 오오오오오오 가고 있어 오케이 늦었다 늦었다 어? 풀 뺐어 맞아줬어 일부러 알지? 네 뭐야 페인 여기 아이씨 맞았으면 웨이거 웨이거 아! 전멸 썼네 빠져 빠져요 난 내려가고 있음 도망가고 있음 으이히히 인정? 와 진짜 스무스 했다 오랜만에 나 나 나 나 이거 처음 해봐 나 이거 처음 써봐 진짜 처음해봐 날 큐큐 배달은 처음해봐 내가 너한테 군대가기전에 이걸 볼 수 없는 보여줄 수 있다니 너무 신난다 형이 한번 들어갈게 아 너무 쎄다 너 어 자 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 오케오케 오케오케 아 으아아악 으아아악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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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빨았어 잘 빨았어 삐리삐리 빨아 뽕 어 가자 갑니다아악 가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아 아 감전 감전은 잘못했네 감전 떼지 떼지 오케이 무한갱 아 그럼 저한테 폰을 썰지 아니 아니아니아 그 아 갈게 갈게요 삐리 빨아뽕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삐리 빨아뽕 형님 아 오케이 오케 제가 들어가지 못해서 형 미안합니다 삐리 빨아뽕 형님 아 sadly 빌이 빰붐붕 형님 죽여주세요 빌이 빰빠 wz 폭 형님 필빠 빌이 진bet 뭐, 뭐야. 오오오오오 피리빠라 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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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빠라 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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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덩이 엉덩이가 아니라 뭔가 발음이 이상해 욱 타임 알겠습니다 피리빠라 뻥 형님 피리빠라 뻥이 뭐야 대체 피리빠라 뻥 그 빨다 피률빠라 빌리 빠지다 피리빠라 뻥 내가 왜 이 형제째 어떻게 해줘야 되지 누가 이 형을 챙겨줄까 천잉이들에겐 사랑받는 방법을oline수줄까 미피일 Б مع ? 적 Stratus 뭔데요? 으흐흐흐흐흐 이렇게 계속 우 우스 웃을때 무조건 이렇게 아..그렇게요 그리고...뭔가 시키면은 잘못하겠는데요.. 으 entsprechend 처음이라서 알려주시면 안돼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사랑받지 귀엽네 선님 귀엽네 우리 후임 하면서 쓰담쓰담 해지고 그...그러야 저러니까 사랑받은구나 당연하지 그것도 버릈냐? 아이 진짜 갈게요! 삐리빠라뽕! 아! 삐리빠리빠리빠리빠리빠리빔임 잡았다 어? 제가 맞았습니다! 제가 나와! 진짜 내가 맞아서 살렸어! 아, 감사합니다. 안 돼서! 안 돼!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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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의 죽음은 헛되지는 않았어. 인정인정. 감사함. 저는 그걸 맞네. 내가 갈게. 기다림 쪽에 있어요. 어, 성우가 안 돼요, 저희. 잠깐요, 잠깐요. 야, 야, 쐈어, 쐈어. 죽어도 괜찮아. 아아아아아아! 가비. 어, 형 죽었는데. 저도 살긴 좀 그러니까. 아이, 빨리 뒤집어. 뒤집어. 내 토터치 말고 그냥 사세요. 아, å, 피디뿌랏봉이 형님. 어? 엄마 한 달만 죽이려고. 똥쟁이 잡아서 뭐하려구요. 피디빠 옥뽑이 형님. 어, 근데 lui 사네. 꼴우 Tell me to. 꼴우,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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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 멋있는데? 나 이거야, 가구거든. 칼날불이 망토 나오면은 him. 포탑에서 이동속도가 30%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partout illusion. 누구보다 빠르게 다이브를着가지고. 피니 빠 IreMay 안보 sağ p.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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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리빠라 뻥을 잘 봐라 으아아아아아 ㅋㅋㅋㅋㅋ 죽게 소리가 들리니? ㅋㅋㅋㅋㅋ 와드... 헬링 오케이 어 도웅 빨리 불타! 불탄다! 아야야야야야 오오 난 널 살리지 않는다 오케이 강한 정신력 야 정신력 강한 정신력 갖고 군대보다 잘 버티고 와라 감사합니다 에휴 아쉽다 간다니까 나의 병신같은 실력 안에서 잘 노예짓해서 재밌었어 저 또 갔다오면 재밌게 하자구 네 다녀와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야 그래서 오랜만에 내가 정글 노예 해준 느낌이 어때? 어 이야 어색하네요 어색해? 시발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앗 앗 당연히 농담소화 이런거죠 앗 앗 알겠습니다 역시 끝까지 가식으로 가득찬 흐흐흐흐흐흐흐 창돌이 오늘은 아 이렇게 했구요 여러분들 제 정글도에 창돌이가 가니 한번씩 댓글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즐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